안녕하세요. FC 안양 볼키법 최필수라고 합니다. 제가 이번 여름에 갑작스럽게 부산하이브클라는 팀으로 이적하게 되었는데요. 안양은 제가 프로 생활을 처음 해주게 된 팀이라서 항상 애정이 되게 깊고 팬분들도 기억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이 시즌 제가 부산으로 많은 경쟁을 출전하지 못하고 출전했을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되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고 하지만 가서 안양 출신에 멈추되지 않도록 더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 경기장에서 보거나 할 때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안양을 진심으로 멀리서 응원할 테니까 꼭 항상 순수음 점검하시길 바라고 안양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